진도의 한 자원순환 공장에서 설비 가동 중 폭발이 일어나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어제 낮 12시 20분쯤 진도군 고군면의 한 자원순환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공장 2개 동과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소방서 추산 1억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플라스틱 10분의 설비를 시험 가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